기업인의 공과 관은 경영성과라는 숫자가 착하게 말해줍니다. 정시와 달리 기업에서는 말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뻥과 같은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숫자가 기업인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줍니다. 10월 25일 날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이근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근희 회장의 업적입니다. 1987년 11일 이근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지발 당시에 1조 원 수준이었던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96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만 7천 원대에서 액맨 분할 전을 기준으로 193만 5천 원으로 그렇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 원대에서 231조 305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재테크의 그런 역사를 미뤄보면 초기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72배 시가총액은 578배로 훌쩍되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 브랜드가 평가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2000년 43위 세계 기준입니다. 2017년 6위 그리고 2020년에 5위에 올랐었습니다. 삼성그룹 자산 이 기간 동안 10조 4천억 원에서 84배가 늘어난 878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룹 매출은 9조 9천억 원에서 386조 6천억 원으로 세전 이익은 2천억 원에서 71조 8천억 원으로 각각 39배와 359배가 늘어났습니다. 고용자 수인 임직원 수는 10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룹의 상장 계열사 수조 1987년에 7개 회사에서 16개 회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적표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전자 부분에 비해서 다른 우량 그룹 계열사들의 성장은 더뎠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경이로운 기적적인 경영 성적표를 기록하는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 애가 만들어낸 경영 성과는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위치와 또 환경에 따라서 이건 이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로서 그가 남긴 성과는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리고 기적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업적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건희 회장의 꿈입니다. 젊은 날 저는 경제단체 소속 연구원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좀 다른 그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초인류에 대한 꿈을 가졌던 드리머 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늘 절실하고 절박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절박감과 절실함에 관한한 것은 거의 강박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위기의식이 오늘날 삼성전자라 삼성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하더라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가 생존과 성장에 대한 절박감과 절실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몰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근혜 회장이 살아 생전에 보여준 좋은 그런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근혜 회장은 삼성그룹이 초인류 기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초인류를 향한 열정과 도전을 불태우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가 1993년 6월 달에 독일 플랑클로테에서 신경영 선포식에서 초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조직을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이 오늘의 삼성전자와 다른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자라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거의 명언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한국사회와 한국기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의 여러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초인류 기업에 대한 열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또 인류 국가에 대한 염원과 꿈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이 초인류가 되려면 기업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가지 그런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건희 회장이 제안에서 199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추진되었던 사회지도청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 문화 인프라 시찬단 파견이었습니다. 그런 제품이든 나라든 인류를 보고 인류를 부러워하고 인류를 체험해야 인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삼성그룹이 후원하는 선진국 인프라 시찰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한국사회 지도청 인사들의 안목과 시야를 대폭 넓혀서 사회를 인류로 만드는 것이 자신이 기업인 활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한국사회의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계, 핫계, 문화계 등 20여 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수십 차례 이상 정도 만들어서 프랑크플루트의 공항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프랑스 신시가지의 라데팡스, 런던의 대형박물관, 밀라노와 로마의 오페라 극장 등을 시찰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94년, 95년 정도에 한 번 참여해서 굉장히 젊은 날 유익한 체험을 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단에는 좌익은 물론이고 좌우익을 불문화하고 한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할 가능성에 있는 인물들을 섭외해서 16명에서 20명 정도로 문화인프라 시찰단을 구성해서 보낸 것은 정말 시대를 앞선 그런 이근혜장의 행보와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수십 차례 이상에 걸쳐서 이 같은 시찰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류 사회와 인류 국가에 대한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한 사회의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언론인들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전략가이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디테일한 것에 집중했고 또 미적 감각도 뛰어났던 이근혜장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엄청난 절박감과 절실함과 긴장감입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했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1등을 할 때조차도 이러다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플랑크프루트 선언으로 신경령에 박차를 가하던 1993년도 8월 4일날 동아일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틀어놓은 이야기는 그가 평생 동안 가졌던 절실함의 실체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망가짐입니다. 그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틀어놓았습니다. 국가로 보나 삼성그룹으로 보나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한말과 같은 비참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나온 곳이 삼성인데 삼성은 분명히 이류입니다. 3만 명이 만든 물건을 6천 명이 하루에 2만 번씩 고치고 다니는 이런 비호율을 이런 낭비적 집단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못 고친다면 구멍 가게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생존과 성공에 대한 절박감과 절실함과 그리고 긴장감을 대부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는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긴장성을 잃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은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의 성공과는 별개의 사실이란 점을 한국 사회 구성원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다시 회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